쇠모레가 새롭게 태어난 프리미엄 정통 아메리칸 픽업트럭 올 뉴 콜로라도를 국내 공식 출시했습니다. 풀체인지를 통해 3세대로 진화한 올 뉴 콜로라도는 프리미엄 픽업트럭에 걸맞은 고급스러운 내외관을 갖췄습니다. 전면부는 거대한 사이즈의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이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이어져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또한 굵직한 캐릭터 라인으로 강조된 보닛과 범퍼 디자인으로 정통 오프로더의 터프한 매력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LED 주간 주행 등 LED 전방 안개 등 LED 테일 램프 등 곳곳에 LED 램프를 아낌없이 배치해 프리미엄 픽업트럭의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측면의 앞뒤 팬더는 직선으로 그려낸 근육질의 바디라인을 통해 높은 전골을 지녔음에도 역동적인 프로파일을 보여줍니다. 후면 테일 게이트에는 쇠보레 픽업트럭의 전통인 좌우로 길게 쇠보레 레터링을 새겨 넣어 100년 넘게 이어온 픽업 페리티지를 표현했습니다. 실내는 쇠보레의 최신 디자인 언어와 다양한 소재 적용을 통해 첨단의 느낌과 보급감을 모두 만족시켰는데요. 중앙에 위치한 11.3인치 컬러 터치스크린과 11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이어진 운전자 중심의 구성으로 다양한 설정을 제공해 운전 중 언어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 잿블랙 아드레날린 레드 포인트 인테리어가 적용돼 전면 송풍구와 센터 패시아, 센터 콘솔 박스, 천연 가죽 시트 등 주요 부위에 레드 컬러의 스티치가 들어가 스포티한 멋을 완성합니다. 새롭게 적용된 파워트레인은 동급 최강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풀사이즈 픽업트럭인 실버라도에 먼저 적용돼 성능을 입증한 2.7L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314.3마력, 최대 토크 54kgm을 발휘합니다. 기존 3.6L 자연흡기 엔진보다 높은 최고 출력과 40% 이상 향상된 토크를 내뿜습니다. 쇠보레는 높은 강도로 주조된 실린더 블록, 강성이 30% 더 높은 크랭크축, 풀단초 바텀 엔드,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재료와 기술들을 올 뉴 콜로라도의 신형 엔진에 적용해 뛰어난 퍼포먼스와 내구성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변속기는 2세대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돼 부드러운 변속함과 빠른 다운시프트 성능을 제공, 운전 상황에 따라 안락함과 스포티함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8단 변속기는 온로드 상황에서 촘촘한 변속감으로 SUV 못지않은 편안한 주행 감성을 선보이며 저속으로 이동하는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탁월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올 뉴 콜로라도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해 온로드와 오프로드에서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오토트랙 액티브 e-speed 4WD로 불리는 올 뉴 콜로라도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오프로드 주행에 필수적인 디퍼렌셜 잠금 장치가 탑재돼 좌우 트랙션 차이가 심할 시 차동 기어를 잠그는 로그업 기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 노면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으며 주행 중 지포스, 피치롤 등을 표시해주는 오프로드 퍼포먼스 디스플레이를 추가해 운전의 재미를 배가했습니다. 올 뉴 콜로라도는 정통 아메리칸 픽업 트럭에 어울리는 뛰어난 트레일러링 퍼포먼스와 픽업 특화 옵션도 보유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는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 및 커넥터는 3492kg의 최대 견인력을 통해 대형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도 어렵지 않게 견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트레일러링 기술이 적용돼 항시 안전한 트레일러링을 돕습니다. 스웨이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스타빌리 트랙 자체 자세, 제어 시스템은 주행 중 트레일러의 밸런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고속 주행 시 도로의 요철이나 와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트레일러의 스웨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이 밖에도 히치 어시스트 가이드라인과 히치뷰 모니터를 통해 트레일러의 결착 편의성을 높였으며 트레일러의 하중에 따라 브레이크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해 트레일러의 무게에 상관없이 브레이크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퍼포먼스에서 진일보한 올 뉴 콜로라도는 편의 및 안전 사양에서도 프리미엄 모델에 걸맞은 고급 옵션이 탑재됩니다. GM의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인 온스타가 5년 동안 무상으로 기본 제공되며 무선으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폰 프로젝션,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 자동 열선 스티어링 휠, 듀얼존 프로토 에어컨, 리어 에어벤트, 선루프, 스마트키 등 프리미엄 옵션이 대거 적용됐습니다. 안전 사양은 6개업백과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이 포함된 스테빌리 트랙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외에도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전방 거리 감지,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하이빔, 사각지대 경고, 트레일러 사각지대 경고, 차선 변경 경고 및 보조, 후측방 경고 및 제동, 후방 주차 경고, 힐 디센트 컨트롤,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 등 전방 위에서 사고를 방지하는 첨단 안전 시스템을 기본 적용했습니다. 프리미엄 수입 정통 아메리칸 픽업 트럭으로 새롭게 포지셔닝된 쉐보레 올 뉴 콜로라도는 Z71 단일 트림으로 출시되며 국내 판매 가격은 7,279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